네 샤돌라인 골프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가토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프게임은 옷과 이런 골프채를 들고 이런 잔디밭에서 실골프하고 비슷하게 골프를 하는 게임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인디인데 인디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죠 약간 오른쪽으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위에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주고서 100에서 여기 0을 정확하게 맞추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있어요 한번 쳐 볼게요 날라가고 있죠 날아가는게 보여요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면 이런 장비가 또 있죠 여러 장비가 있어요 셀드를 잡고 잡고 마찬가지로 힘을 정확하게 줘서 이렇게 쳐서 버터로 이렇게 넣으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총 1월에서 18월까지 전반 36홀 후반 36홀에서 파만하게 되면 총 72타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로죠 얼마나 언더를 많이 칠 수 있느냐 그거를 한명이 아닌 4명이서 겨뤄서 싸우는 게임입니다 이게 샤돌라인 온라인 게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1번 갑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